자 주먹다 한번 치시고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다같이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계시는 800만 해외 동포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국교회는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대출립운동 건국운동 또 새마을운동 민주화 오늘날 세계의 심의권의 나라가 되기까지 기생을 다 해왔습니다 136년 전에 처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이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없어도 아펜셀라의 일기장에 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어두운 땅에 던졌습니까 조선 땅을 와보니까 앞을 봐도 어둠 뒤를 봐도 어둠 어둠 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가 되어서 고통을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기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미국과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선교사를 보내준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지 와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에서 브리턴에서 박사, 석사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비워서 공부하는 중에 바로 그 날의 대한민국을 잉퇴하게 되었고 그의 4대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로 한미동네 기독교 입국로 잉퇴하여 1945년 10월 16일날 와서 3년동안 준비하여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겁니다 금세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정을 살펴보면은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7년 볼세빅기 혁명이 일어났죠 경마 공산주의 물결이 세계를 덮쳤습니다 유보 체코 오스터리아고 폴란드 할 것 없이 덮였을 때 이 공산주의가 유럽을 불태울 때에 어느 산에 와서 딱 막혔습니다 덴박,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여기 와서 딱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 존 칼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때문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그 국가의 영혼, 그룹두비 달가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나라들을 다 칼빈주의로 입바닥을 딱 깔아놨기 때문에 칼빈주의에 걸리면 공산주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국가를 세울 때에 결국은 그의 신학사상은 칼빈주의였습니다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국론을 딱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합니다 교회가 그를 말한 실수를 했나요? 교회가 그만한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어느 날부터 교회가 범죄집단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은 북한에서 날라온 수사파라고 하는 세균이 한국 교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완전히 한국 교회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래에 거기에 가장 압던 성놈이 바로 문재인 이 계자식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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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문재인은 성공하지 못했고 마지막 끝까지 종전협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편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이것도 한국 교회에게 태풍이 걸린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과 싸우다가 세 번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문재인과 왜 싸우게 되었느냐 그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이 책임을 드립니다 개미풍의 자랑 정하운 목사를 길자형 이용규 지덕 이광석 돌아가신 조영규 목사님 저를 불러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 하나 그래서 제가 저 어르신들한테 잘못 끌려가지고 감방 세 번 갔습니다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에 들어가서 어른들의 지시로 제가 애국운동을 하게 되었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임원회 그 다음에 총회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내가 아는 모든 애국운동은 어르신들이 시켜서 했고 또 모든 과정도 내가 다 보고를 드렸고 특별히 조영규 목사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이번에 계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가 가문운동에 철정해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극렬하게 응원을 했습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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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 윤석열이가 23합체로 당선된 것은 이거는요 백프로 한국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유기옥 산업화 새마을운동 모든 곳에서 희생을 다하면서도 아니 한국 교회가 꼭 세상 사람한테 범죄 집단의 지급을 받는 이유는 이젠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좋은 소리를 못하겠어요 한국 교회를 이끄신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을 죽도록 해놓고도 결국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교회가 실수했지 않느냐 목사들이 말해 교회 돈 띄어 먹었잖아 그리고 또 여자 집 사고 바람 피웠잖아 맞아요 그러나 그런 실수는 성경시대 사도시대 때 다 했었던 거에요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세요 그 저 며느리하고 며느리하고 저 장자리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다윈과 바세바한테 못 참아가지고 그 일 했잖아요 교회의 실수는 옛날 천지 창조부터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실수를 말하면 안됩니다 결정적인 일을 누가 해내느냐 교회에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계실때만 해도 이 교회의 권위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한경기 목사님이 계실때는 천하의 이승만도 천하의 박정희도 꼼짝 못했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전화 한통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가 해온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경기 목사님 하나를 가신 후에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 계신 원로 목사들까지도 이제 교회의 권위를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이 교회의 알기를 무섭게 알고 심지어 그 꼴좋은 동성애 동성애 이슬람 사물분 이런거 하나 좀 해결해달라고 애호를 해도 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도 하기 청와대 정권 잡은 사람들이 웃기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철만 되면 모든 정치가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실사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사로 등록합니다 선거 끝난 뒤에 여의도의 국회의원 되면 청와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매로 왔다 매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 좌파적으로 간 청주교도 김수환 추역에 계실때는요 청와대도 정치에도 꼼짝 못했습니다 우리가 청주교만큼 안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신 이유는 자 한국교회가 모든 것은 결정으로 다 했는데 이때 딱 하나 남았습니다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유통일입니다 예 예 우리 자유통일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눈을 감고 있으면 통일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사파에 의하여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통일이 안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식에 의하여 통일되어 버리며 통일된 뒤에 한국교회는 그날부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파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하여 통일이 될 겁니다 자유공파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하여 통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정당 그들에 의하여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이 안되는 게 낫습니다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모든 통일을 우리가 해냈어 한국교회는요 그 나라보다 그치 그 다음에 자유공파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통하여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될 후에 일단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뭐 했어? 우리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신앙을 7세년동안 지켰고 통일이 되기까지 산속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왔는데 한국교회 뭐 했어? 야 이 개자식들아 뭐라고? 북한 성교? 언제 했으니? 이러한 범죄적 사건이 우리한테 고타가고 있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통일 하나 남은 이 사건 이 사건도 또 교회에 의하여 통일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아니하면 그동안 해온 한국교회의 모든 좋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유기요 민주화 세마을운동 이 모든 한국교회의 흔적은 없었다고 결국 이 한반도에서 통일 후에 한국교회는 소멸되어서 없어질 것이 우리 눈앞에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야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운동에 전적으로 나섰습니다 산에도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3년 안에 통일을 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1,200만 성도와 30만 목회자와 또 25만 장모님들과 3,000개 기도원 2,000개 성교단체 전체가 합력하여 돌아오는 부활절 날 건국구 70년동안에 시청 앞에서 강로서부터 한강 천류까지 철체가 가득 채우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에 동의를 받으려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 이 두 손들과 한번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두 손들과 아멘해 저는 분명히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 보고 절감은 지 혼자 멋대로 한다는 그 소리 하면 안됩니다 저는 동의를 받았고 이미 저는 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진경 어르신들은 전부 공동대장으로 수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의 어르신들이 공동대장 해 주실래요? 안 해 주시면 조심 안 드려 해 주실래요? 김순동 형님 해 주실래요? 그렇죠 다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상 다 찍어놨습니다 모르고 안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수도 없이 충고합니다 정가원 목사 왜 당원에 와서 성로들을 고생시켜 그리고 말이야 문재인 개색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한국 교회를 왜 욕먹여 이따위 말하는 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활절 연합 대대가 자유통을 이루어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말고 다른 제안이 있음 아마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지요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해봤자 그러므로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 대대를 통해서 어차피 또 보니까 다 몇몇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부활절 연합 대대를 따로 한다 따로 한다 뭐 다 들었는데 그런 짓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시간도 없어요 윤석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대선을 통하여 완전히 이기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마취대를 놓은 것입니다 24만 표입니다 24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은 이 윤석열 대통령을 신문 대통령을 만들려고 이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떻게 했지 대통령 취임식 끝난 뒤에 가을에 10월달 안에 국가를 엎어서 그 작년에 이미 민노총은 예행연습을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제가 그쪽 진지에 강첩을 9명을 심어놨습니다 저도 싸우니까 물론 그들도 우리 교회에다 심어놨습니다 원래 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쪽의 애들이 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다 강첩을 투자해서 별짓에다 했습니다 저를 감방 세고 넣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여자 집사님들한테 일대일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쁘다고 이렇게 머리를 한번 만진 적이 있느냐 성추행으로 나를 매장시키라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무장됐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주면 좋은데요 너무 바빠서 한번도 안 만져줘요 천만원 이상 목사님한테 흥금한 적이 있느냐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단 한 사람도 우리 성도들은 대신한 사람을 못하십시오 그래서 걔들이 찌익 물러갔습니다 저도 저쪽에다 강첩을 심어놨죠 민노총 청교도 자파시민단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말하면 그래 다 까발리면 어떻게 해 내가 까발린 이유는 뭐냐면 선제적으로 쟤들이 일을 못하도록 하려고 거짓말 말고 사실이야 그러나 이들 가운데 침투된 우리의 강첩이 누군지를 찾지마루 찾아봤자 안돼 안돼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쟤들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박근혜천은 다시 이제 탄핵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구실을 하여 막 국가를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여 또 쟤들이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탄핵을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 일년동안에 민노총은 예행연속까지 끝났습니다 원래 노동단체들은 임금이 되든지 노동환경이 되든지 이런걸 가지고 원래 투쟁을 해야됩니다 이게 최초로 근구 후에 작년 일년동안 민노총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한거 봤지요 제목이 뭡이랍니까 체제 대전환입니다 자 노동단체가 체제를 대전환시키겠다 예예연속을 1년에 했습니다 이게 세대 대전환의 그 주제가 뭔가 내가 심어놓은 간첩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50%를 국가가 소위합니다 공산주택 모든 주택의 50%도 국가가 소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다 국영화시키고 이것을 향하여 제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물론 당연히 부정선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24만 표 차이를 이길 줄 몰랐어요 나는 최소한 500만 표 이상은 1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저희들의 세력이 1,615만 표 우리 표은요 1,640만 표 내가 이걸 보고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여기서 다시 가문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지않고 한국교회가 일어나지않고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적으로 가는 일이 5년 연기된 겁니다 5년 연기 문제는 이와 같은 본질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 밑에 바치고 있는 스탭들을 보면요 그 장재원 권성동 이게 전부 50점이야 50점이야 다 파야들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치 정상적으로 국가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은 인수비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총리 두 사람을 띄웠습니다 하나는 경제 총리 또 하나는 김학길 통합총리 아니 이번에 총리 될 사람의 제 1사명은 뭐냐 주사파를 처단하는 것이다 동기하십시오 동기하십시오 주사파 처단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사단이 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벌써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싸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걸려던 게 뭐냐 통합과 합입니다 여기에 걸려던 겁니다 통합과 합이란 이 단어가 인물의 세상 어디서 나왔는지 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정당은 말 것도 없고 윤석열 사단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통합과 합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통합과 합은 제일 먼저 이 말이 뭔 말인지 눈치챈 사람은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가 1904년도 미국에 갔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을 다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2차 세계대전에서 전뜬 나라 다시 말해서 진 나라가 이린 나라를 다시 먹기 위하여 만들어대는 그 단어가 통합과 합 잘 들어두십시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통합과 합은 진 사람이 이린 사람을 먹으려고 시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 연방으로 넘어가는 바로 유고 체코 오스쿠리아 콜란드 이런 나라들이 왜 공산대 넘어갔을까요 처음에는요 학생들 청년들이 한 3천명이 모여서 막 떠듭니다 떠드니까 연합군 불란서 영국과 미국이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말한거에요 요즘 저기 목사들 중에서도 남자 잔소리한 사람 많아요 한번 내가리 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 이렇게 말해요 정가운 목사 욕한게 말고 그 자파야들을 다 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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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대답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보고 말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이 승마는요 그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눈치챈 사람이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 저 미국과 영국과 불란서가 저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유보 체포를 보고 품으라는거에요 품으라고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몇 년 되지도 안하다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이것이 이것이 바로 1,2차 세계대 이후에 이긴 나라에 이긴 나라에 대표되는 나라인 영국과 불란서가 미국의 루스벨트가 실수하는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 승마는 이 사실을 딱 잡아채는 그래서 1917년 볼세대기 혁명이 일어난걸 보고 이 승마는 성경을 기준하여 저 운동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100년을 망한 것이며 저기는 통화도 안되고 협상에도 안되고 통화도 안되고 무조건 청결해야 된다고 정말 인류 역사에 이 승마는 최초에요 최초 한국역 돌아오니까 바로 구라파에서 적용한 그 원리를 이승만에게 강요했습니다 누가 미국이 강요했습니다 그렇지 말고 남북 좌우 합작정부를 세우라고 남북 좌우 다 합해서 이 말을 이승만은 알아들입니다 아하 미국이 결국은 한반도를 소련하고 북한한테 넘겨주고 비문이 빨려와 이 사람들을 최초로 하나 차린 사람이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때부터 미국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싫어 야 이 개자식들아 독립시켜준 것은 감사하지만 왜 너희들이 남의 나라 와서 좌우 합작하라고 좌우 합작 이것은 문화파를 너덕 너덕 그 짓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강요해 그러나 나가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이승만이가 천재 중앙대학교 설립자 이명심 여사 일제시대 때 영어선생활했던 모유숙 여사 영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이 두 여성을 김병진과 함께 유엔총에다 구하는 유엔총에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해가지고 한반도에 관할 권을 미국과 소련 미소 공동맹이가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권한은 바로 바로 우리한테 맡게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받아줍니까 국가도 묻는데 서버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오유숙 여사가 나약한 여사의 몸으로 요즘 말하면 주옥순하고 비슷한 여자입니다 주옥순하고 금식을 하여서 응답을 받아서 몇 분 동안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턱에서 이승만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왜 개방된 한국을 미국과 소련이 주장하느냐 이제는 유엔이 생겼으니까 유엔이 판화를 해달라 그것이 거기서 판화를 해달라 유엠 속에서 남북한 통일 선거 한 것을 결의를 하고 유엠 감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안 한다고 오리말 내미니까 다시 유엔한테 넘겼지요 그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하라 이 자파 빨갱이들은요 이승만을 물먹이려고 이승만이가 단독정부를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서 나라가 이렇게 두게 되었다고 이런 사기를 치는데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은 반드시 막혔습니다 유엔총에서 결의된 내용이 대한민국입니다 선거 가용한 지역을 먼저 선거 북한도 선거하더니 되면 다시 선거한다 이 말과 단독정부는 이건 금바극입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0일날 그래서 우리나라의 50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의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실을 안그리 사기치려고 문재인 이 개자식아 48년 8월 10월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너가 뭔데 이 자식아 48년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해 너 반드시 빨리 남방으로 기어들어다 내가 있었던 남방 그 자리에 들어가라고 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초로 알아차린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아 통합과 하합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걸려들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빨리 저 윤석열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 이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이 다시 망하는 것이 5년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가 제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누구 말 들어요 장제원 말 듣죠 고승동 말 듣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위험한데 다시 돌입했고 민무총 애들은 계획을 바꿔서 대통령 취임식 한 후에 다시 남동을 부려서 탄핵을 했는데 이틀 전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막상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면 아마 가만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취임식 전에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쟤들이 지금 촛불 시기를 참고 이번 토요일날 맞히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 토요일날 가문 집회를 시간을 오후 3시로 또 연기했습니다 왜 쟤들하고 맞장 들려고 할렐루야 초반부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서 한국교회가 멈칫멈칫 해버리면 또 박근혜 짝나는 것은 눈에 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경찰도 막을 힘이 없어요 또 뭐 구태당에서 군사혁명은 군대에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군대 안에도 경찰 안에도 전통편이 50%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한국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1,200만 성도여러분 30만 복회를 25만 잡는 제가 강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 어떨 때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정당은 사전이 있겠지 문재인을 향하여 개새끼 그것도 나 이해는 안되지만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지 하여 한국교회가 저를 따라주셨고 지원해주셔서 이번 개선에도 이겼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이해를 떠나서 지베이어로 도망가야겠다 북한의 노동당을 이끌고 있는 강국이 야야 안되겠다 안되겠어 어쩌피 우리 한국한테 보험 드려야겠다 대한민국이 빨리 와서 나라를 접수하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절 연합년입니다 연합년입니다 적들은 이미 금을 놓고 있는 우리는 등치값도 못해 마치 정상적인 시대인거죠 부활절도 또 뭐 뭐 다 뭐 단체별로 모여가니 그런 부활절 행사를 하고 대체버렸대요 이제 우리는 자라 깨라 마지막 사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동의를 이루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 다 이미 동의를 받은 줄 믿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단체별로 전국의 모든 장로들의 모임을 할 것입니다 여자 목표가 대회를 또 할 것입니다 전국 선가대 대회를 또 할 것입니다 단체별로 이 모임을 계속 진행하여 그야말로 돌아오는 이번의 부활절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의 터닝풀인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던 마음에 불선들과 함께 할렐루야 저는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리만족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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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